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4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전일 해외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마감시장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저께 조정 하루만에 다시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밤에 지켜보면서 이 소식을 빨리 좀 전하고 싶어서 지금 아침에 9시면 그렇게 이런 시간도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녹화방송이고요. 다우존스 0.67% 상승이고요. 나스닥도 1.44% 상승, 반도체 지수도 2% 상승, 그리고 S&P500도 1.09% 상승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라 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상당히 하루 여기를 보면요. 조정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서 좋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0일 인근이 다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밑으로 만약에 치고 내려간다면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어저께 좀 지켜봤는데요. 다행히도 20일 지지하면서 반등 강하게 해줬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날 같이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일 0.27% 하락이나 적당한 21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별 무리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 원화, 약세에서 다시 조금 강세로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10원과 1,126원 사이를 적당히 움직이지 않을까 환율은 주가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밑으로 110원대로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주가는 상승해 있을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일 코스피, 코스닥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외국인이 246억 매도 기간이 2,123억 매도인데요. 이것만 보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궤적을 보시면 외국인이 2,600억까지도 매도했다가 종가에 그냥 기관과 크로스해 버립니다. 기관이 장중에 한 600억 정도 이렇게 플러스였는데요. 손박김 나왔는데 누가 사줬다? 그렇습니다. 플러스권까지는 안 돼도 2,000억 이상을 외국인과 기관 손박김 외국인 사줬으니까 시장을 나쁘게 보는데 사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월요일 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선물을 보면 역대급을 샀거든요. 지금 보면 어저께 장중에 별 이벤트가 없는데 미국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뺐다가 그대로 V자 급반등 이후에 강하게 선물을 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월요일 날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일 인근에서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코스닥도 사주는 걸 봤을 때 또 하나 좀 전에 봤다시피 정가의 기관과 손박김을 하면서 매도폭을 상당히 줄이는 매수를 반매수를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외국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주요 종목들 한번 가볍게 보자면 LG전자 강세를 보이다가 보악권으로 마무리 됐고요.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하이닉스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61일 강한 장대연봉으로 무너뜨리니까 올라와도 13만 5천원권 여기는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와도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넥라인 역할을 여기를 넥라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강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또 전기전자의 최강자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LG디스플레이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직전거점 돌파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 전전일도 5%, 6%죠. 상승했는데 어제도 2%때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한 그리고 기관예금 수급 보면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어저께도 강세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시면 5%때 랠리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품귀현상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여러분들께 소개 많이 해드렸었는데 20일 인근의 매수, 그죠? 현대제철 3%때 50위주스 신고가 랠리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50위주스 신고가는 갱신했죠. 최근에 기관예금 수급 보십시오. 포인트는 뭐다? 우상량하는 종목을 여기는 여기부터 계속 사고팔구를 해와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사지 못했다면 어디 인근을 공략하라? 그렇습니다. 20일 인근을 공략하면 20일 인근을 공략하면 큰 낭패 없다. 그죠? 그러면 공략했는데 20일이 깨지면 어떻게 한다? 비중 축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때 기관예금인 수급이 동반되면 베리 굿이다. 20일 노다지 기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금맥을 캐는 노다지이기도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노다지? 20일 인근에만 들어가면 먹는다. 라고 해서 닥터케이가 노다지 기법이라고 지었는데요. 기억에 확실하게 나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는 한국 조선해양은 양호한 반면에 나머지 조선주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GS건설과 같은 건설주도 전일 다시 조정 마무리하면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정 받았는데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편입을 해야 되는데 자금도 좀 그렇고요. 오줌건 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편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건설주도 조정 받으면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GS건설도 정보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눌러주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관심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 LG생활건강 이 무거운 종목이 어저께 4.7% 강하게 이제 상승추세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장대양봉에 장대거래 베리굿 모든 입형선 다 돌파하니까요. 이제 눌려준다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없습니다. 눌려준다면요. 얼마? 157만원권 정도로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퍼스픽도 1.93%로 상당히 전일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양호한 흐름 신세계도 반드시도 60일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있으니까 유통주들 조금 추춤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큰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60일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7만원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 이야, 효성화학은 또 상승입니다. 5.5% 완전 날아가고 있는 상황 효성그룹주들이 대박이에요. 공장 자동화에 보면 삼위 THK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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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복습하죠. 어디 21인근에서 매수하면요 보이시죠?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한정기술이 17% 하락을 했네요. 전일 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포인트다? 매도 포인트인 거거든요. 상당히 원정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초강세 보였던 한정기술은 어저께 17%때 큰 폭이 하락하죠. 추가 하락이 더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어저께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차이 싫은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드 이슈 코로나 확진자 수 자꾸 증가함에 따라 이제 CJ는 그 이전에 1대1로 무상증자 소식을 트릭으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죠? 그리고 눌리목 구간 여기서 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살 기회를 잘 못 졌어요. 그죠? 이렇게 크게 밀릴 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도에서 적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제 관심 가지자 그랬으니까 매수에 가담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그냥 바로 떠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었겠죠? 그렇다면 또 눌려주는 10만원 권대 9만 8천원 권대 정도로 이렇게 밀려주면요. 이제 이평선도 다 돌아서는 상승 초입으로 다시 전환된 것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지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강하게 간다 그랬나요? 강하게 가지 못한다 그랬죠? 셀트리온 상승세 또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보압 셀트리온 보압이고요. 지금 보면요 기관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기관이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매도에 가담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이평선 다 훼손하는 240일도 깨버렸으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도 튕겨내려 여기 위가 전부 장이니까 가지 계신 분들 비중축소하시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0일을 밑에 하나 바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니까 별로 제약은 240일에서 반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만약에 투하우 깬다면 상당히 곤란한 하락추세 전환이니까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반드시 240일 지지하면서 반드시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셀트리온 형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형이 만약에 크게 밀린다면 같이 동반하락 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최고 외국인 수급도 좀 동반태고 있고요. 240일에서 잘 버티고 있고 여기서도 강하게 반등 한번 했고 현재로서는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그나마 반등시에 가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월초에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어저께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인데 다행히도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이탱선 밀집되어 있는 구간 8만 3,5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8만 5천원 위로 빨리 안착을 해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좋지 않습니다. 기간에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도 전기전자를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이닉스도 보면요. 기관 그냥 매도 외국인도 매도 그리고 LG전자 LG전자는 그래도 기관외국인 소폭이나 매수해 줬습니다. 반등 가능 반등 해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으니 어저께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반등 추가로 반등 나왔던 별 불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LG전자가 추후 주가도 가장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요일날 적당하면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의외로 미국 시장이 여러가지 이슈로 부자 증세 이런 이슈로 크게 흔들렸다가 바로 하루만에 반등하는 모습은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최근에 매수 의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은 계속 사들어옵니다. 선물도 보면요 상당히 양호하게 사들어오고 우리나라를 아직까지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말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한번 여러분들께 목표치 8천만원 제시했던 영상 여러분들께 확인 한번 시켜드리고 8천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목표치 8천만 이라고 여기보면 제시한 방송이 있을텐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나가니까요.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 갑자기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 있죠. 비트코인 8천만원 목표가 8천만원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8천만원 얼마 찍고 엄청나게 흔들린다? 얼마 찍고 엄청나게 흔들린다? 8천만원 정도 찍고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 8천만 제시한게 여러분들 설득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닥터케인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도 제가 놀랄 정도로 상당히 목표치 건접하고 난 다음에 크게 밀립니다. 가장 크게 밀리잖아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8천만원 목표치 8천만 100만원 찍고 6천만원 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피트코인 너무 과일 양상 이니까 이렇게 급등 나가는 거 하지 마라 라고도 말씀드렸고 상당히 큰 폭의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뉴스들을 넣으면 완전 지금 현재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방송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못쓰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힘들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 하는 사람들도 속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이거 보장 못해준다 이런 발표도 우리나라에서 했고요. 미국에서도 과세 더 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이게 활성화되는 걸 가장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달러에 대한 부분이 비트코인이 이게 활성화되어 버리면 달러가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걸 미국이 가만 보고 있을 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꼬그라집니다. 이거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가도록 미국이 가만 냅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니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세금이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불법이 있나 조사한다라면서 강도 높게 규제 해버리면 이게 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상당히 크게 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항상 양면에 양날에 검이다. 검 그죠? 칼 급등락하는 게 무조건 수익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잘못 대응하거나 꼭지 부근에 사면 급락해버리면서 자기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다. 여러분들 급한 빠른 수익만 쫓아주지 마시고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닥특혜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